현실에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성공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거나 소액으로 투자를 시도해보지만 생각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죠. 하지만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들, 단돈 만원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왜 나는 저런 기회를 잡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현실은 월급 300, 400만원 받으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만 가지만 코인이나 주식시장엔 여전히 엄청난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건데요. 작은 금액으로도 커다란 수익을 만들어줄 기회를 제대로 본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은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승인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2024년 하반기는 기회의 마지막 문이 열리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이 바로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작은 투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과 테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0만원이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들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요.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대희의 코인 경제방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차라리 부자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라면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우리와 다를 게 없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요즘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신웅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는 실제 데이터로도 밝혀졌죠. 수중에 단돈 100만원도 없던 사람이 한 달 만에 100억을 벌었던 실제 사례들. 갑작스레 너무나 큰 돈을 벌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유명한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술값으로 소비했다는 뉴스들도 실제로 공개가 됐었죠. 또한 돈이 너무 많다 보니 호화스러운 고급 빌라에 슈퍼카를 5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정말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도는 헛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십,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업비트, 바이낸스, 빗섬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는데 왜 나는 그다지 번 돈도 없고 물리기만 반복되는 걸까요? 대체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어디서 벌었다는 걸까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초창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도 현재도 수백, 수천배를 벌고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닌가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실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확률,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이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명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영상 만드니까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으며 페페코인에 열강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버린 수십만 배 폭등 시장 봉크코인부터 최근 트럼프의 마가코인의 50만 프로 폭등까지 단돈 5천 원, 만 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을 벌어오는 기적 같은 시장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차트를 분석하며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에 진입하는 일명 트레이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주식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저는 약 15년의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밈코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었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투자자들을 비웃었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연히 사놨던 밈코인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시장과 싸우며 벌어들인 돈보다 우연히 소액으로 담아놨던 밈코인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번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밈코인 시장이 참 어이없으면서도 신기하고 흥미롭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장세나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보적인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2023년만 보셔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폭락을 면치 못하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 빼고 현금을 보유하던 시절에 수천배 폭등한 페페코인이 그 중 하나가 될 거고 올해 역시 부진하던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50만 프로 이상 오른 트럼프의 마가코인 최근 7500 프로 이상 상승한 파켓코인이 바로 밈코인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 미국 증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밈코인 시장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큰 돈을 벌려면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고 간단 명료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밈코인이라는 건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드는 유행 즉 밈 자체에서 영감을 얻어서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보더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온 새로운 챌린지가 그 일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유행 자체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밈코인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유명인, 정치인부터 음식이나 인기 영화까지 그 이름을 따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보수적이고 완강한 투자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어디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술력도 없이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의 투자 가치가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닌가 5천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들은 열강을 하는 데 비해서 투자 경력이 길고 투자처를 공부해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중견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현재도 20조원을 훌쩍 넘기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이 도지코인은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도지코인이 과연 얼마에 발행이 되었을까요? 우리 돈 0.3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당장 200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던 코인이 880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테슬라 결제 등으로 미끼를 던져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나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야 얘들아 이렇게 말이죠.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쓸 화폐 스페이스X나 현재 트위터X에 이르기까지 도지코인을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고 있는 이런 결과론적인 상황들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만 건드렸을까요? 실제 본인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폭등을 이끌어낸 밈 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오로지 도지코인 하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시장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같은 코인을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욕하기 일쑤였고 전 세계에 일론 머스크 덕분에 도지코인에 몰린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도지에 열광하던 당시 발상을 다르게 가져간 즉 일론 머스크가 보낸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지코인을 본따서 발행된 또 다른 민코인 0.01원의 거래를 시작한 시바이누 코인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 출시 당시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던 거 예전에 코인 투자하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을 따라한 가짜 코인이다. 근본 코인은 도지코인뿐인데 시바이누는 저러다가 상장 폐지 당하고 말 거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만에 9억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만 원만 투자한 사람은 20억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 원을 번 거죠.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민코인들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흥부자의 탄생 기사가 쏟아졌어요. 단순히 시바이누 코인의 소액을 투자했을 뿐인데 한국 부자 11위 규모의 현금을 갖게 되면서 무려 아모레퍼시픽 회장 다음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부자까지 된 역대급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민코인의 탄생부터 지켜봤던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트윗으로 언급하면서 폭등에 한몫을 했습니다. 시바이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민코인 투자의 새로운 열풍을 시작한 것은 도지가 아니라 시바이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어떤 기능도, 미래도, 기술력조차도 없던 강아지 모양의 기어올 뿐인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온갖 미끼를 던져가며 가격을 끌어올려서 메이저 코인들과 대등한 시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 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투자 시장, 즉 주식부터 이어져 코인 시장까지 장악을 시작한 투자 형태 돈 있는 놈이 돈을 번다. 이 안목적인 규칙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더 이상 기득권이나 대기업들, 투자 기관들의 기존 시장 매매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본다면 시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유행과 대중의 돈으로 공평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무일한 시대. 가진 돈이 적어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대.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수년 뒤에 그때 만 원이라도 사볼 걸 하는 후회가 올려오는 그런 순간들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간 세력에 장난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청정구역인 이 시장에서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 원으로도 10억을 벌 수 있는 투자 시장입니다. 젊은 층이 만들어낸 유행에 휩쓸려서 폭등하는 투자 형태를 비난하지 말고 함께 발을 맞추기만 해도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늘어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도지코인, 시바이누부터 페페코인, 팝케코인까지 수백,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하는 코인들이 매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밈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도 블루오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로또에 버릴 돈 5천원이라도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시장도 결국 완전 개방이 될 거고요. 밈코인에 열광하는 세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지금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고 정확히는 몰릴 수도 없고 블루오션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 투자 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었다면 수천, 수만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그 유명한 바이낸스 사용법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면 매수하지 뭐. 이렇게 속 편하게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업비트에 올 때쯤 되면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는 겁니다. 최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서야 업비트에 상장된 브렛코인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밈코인을 투자하는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알만한 누구나 알만한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 전에 사놓고 수천, 수만 배가 폭등한 후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알려지고 그때 올라타는 개미 투자자, 기관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방식을 고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많이 알려진 시바이누, 베이비도지, 페페코인, 심슨코인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하루 만에 수백 퍼센트를 상승하는 밈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뭘 알아야 사죠.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 2024년도 지나기 전에 하반기에 이 밈코인이라는 것을 오천 원, 만 원씩 한번 사볼 마다 난 건 알겠어. 그런데 찾아보니 밈코인이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서 대체 뭘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수백, 수천 가지의 밈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2024년도에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십 배를 끌어올려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베이비도지코인이나 수백 배 이상을 올린 페페코인, 봉크코인, 마가코인 등 기존의 폭등을 한번 거친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된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큰 폭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종목들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WSM, 월스트리트 민즈코인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은 30단계에 걸친 초기 판매 구조를 거친 것도 인상적이고 이미 NFT 민팅을 끝낸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2025년에도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은 일종의 NFT의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민즈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게이트 아이오, OKEX 등 굵직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AI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밈코인이라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 발전이 거론되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 기존 도지코인 홀더들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AI 도지는 밈 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최고의 밈코인을 제작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모금액만 무려 75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넘긴 기록이 있습니다. 비트마트, OKEX, 게이트 아이오까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데다가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라서 큰 성장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 500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코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AI를 통해 이 밈코인을 분석을 했을 때 이 코인명을 적어보니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단돈 5천 원의 모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마치 페페코인과 심승코인이 수만 퍼센트를 올렸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밈코인 특집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모두 다 같이 함께 돈을 벌자라는 기원을 담아서 해당 종목을 공유하고자 하고요. 단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들이 사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르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께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승코인을 넘어서 무려 500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이 과연 무엇일까?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혹은 스팸으로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3084-4211 010-3084-421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특집 방송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084-4211 문자로 특집 방송 이렇게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유튜브에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는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종목 공유 안 드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NFT 승인 이후에 길고 긴 개미 털기가 끝나고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잡코인들 몇 개 외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 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만 아껴도 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만큼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